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3월 2주차도 벌써 끝났구요 다음주에는 사면과 엔젤로보틱스가 청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면의 핵심 내용을 좀 먼저 짚어보려고 해요 자 회사는 모터 제어기 감속기 같은 자동차 전장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전장 부품이란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전자 부품들을 통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죠 대부분의 경쟁사들은 모터나 제어기 감속기 각각의 단일화된 제품 생산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면은 3개 부품을 하나로 통합해서 모듈화시킨 3인1 통합솔루션 제품을 생산한다는게 차별화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금까지 쭉 성장해온 길을 한번 되짚어보면 기술력은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구요 2014년 국내 최초로 dct 더블 클러치 트랜스메이션 모터를 선보이면서 현대차가 전량 해외에 의존하던 dct를 사면이 국내 최초로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이 dct는 자동으로 클러치를 변속하는 기능을 하는 부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2019년에는 세계 최초로 cvvd를 개발해서 현대차에 또 납품을 성공합니다 cvvd는 엔진 밸브 열람 시간을 조절해서 연료 효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2020년에는 마찬가지로 해외에 전량을 의존하던 부품인 sbw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하고 상용화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sbw는 자율차 전환을 위한 전자식 변속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국내 최초 그리고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앞선 회사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구요 자연스럽게 이 회사의 핵심 고객사는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해당 제품들은 모두 독점 공급되는 구조라는 것이 이 회사의 확실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피어그룹 대비해서 매출 성장률이라든지 수익성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게다가 생산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로 구축을 해놔서 자동화율을 90%로 끌어올렸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ai와 빅데이터를 적용을 해서 효율성 생산성을 더 극대화 시켰구요 그래서 회사 주요 제품의 불량률이 싱글 ppm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100만 개 중에 불량품이 10개 미만으로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회사의 제품은 기술력과 굉장히 높은 품질을 갖추고 있다 라고 보였어요 자 근데요 사실 이런 자동차 부품사들은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좀 전환이 되는 패러다임에 있어서 그 흐름을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지 이게 앞으로 성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면도 이 부분이 잘 대처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네 회사는 이런 산업 변화를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뭐 내연기관뿐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에도 사용되는 모터 제어기 감속기를 개발하고 제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의 약 40%가 내연이고 60%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에 속한데요 특히 아직은 EV쪽 보다는 하이브리드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요즘 그래도 전기차가 좀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하이브리드는 계속 질주를 보이고 있거든요 현대차 내에서도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사면에 가까운 미래까지도 조금 밝게 전망을 해볼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아무튼 회사의 기술력과 우수한 품질은 수익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23년 가결산 기준의 매출은 998억원 영업이익은 98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5.51% 255.73%나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순이익도 33억원에서 91억원으로 3배 가까이 뛴 상태고요 또 특히나 영업이익률이 최근 10% 내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면 다른 차량 부품사 대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점 공급 구조와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수익성을 높였다라는 거 그리고요 회사는 앞으로 스마트 방산, 로봇, 우주항공 이런 쪽으로 전방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력 제품은 고성능, 고정밀 제어 기능을 갖추고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산업의 전동화나 무인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회사의 수주 잔고 총액이 1조원이나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스마트 방산이 1,610억원, 로봇이 663억원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봐서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닌 거고 실제 분야별로 톱티어 고객 대상 수주 확보에 성공을 했다는 거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그리고 로봇, 스마트 방산 이런 쪽에서 추가적인 성장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회사의 목표인 거고요 그 성장성을 봐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공모 자금은 건물 증축과 설비 투자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현재 양산 중인 제품 이외에 다수의 신규 제품 수주 계약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설비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고요 이렇게 수요 증가에 따른 설비 증설 목적일 때 우리는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하죠 어느 정도 수주 확보가 확실시 될 때 건물 증축이나 신규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회사 내용은 좋습니다 뭐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공모 관련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공모가 밴드는 2만원에서 2만5천원이 제시가 됐고요 상단 기준 공모 금액은 500억원 시가총액은 약 2,646억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완전히 소형은 아닌 거고요 청약은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이 되고 환불까지는 다행히 이틀이 걸립니다 상장은 3월 21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의 오랜만에 단독 주간이네요 자 신주모지 100%로 진행되고 우리 사주 조합에는 6.6%가 배정이 됐는데요 직원 195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1,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 소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중요한 부분이죠 상장일의 유통가능 물량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종목의 장점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상장일의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18.38% 정도 밖에 안 돼요 10%대이기 때문에 약간 좀 품절주의 느낌을 낼 수가 있겠고요 기존 주주는 또 소액주주 3인인데 비중이 0.74%로 굉장히 낮습니다 기존 주주 리스크도 없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상단 기준 금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약 487억원 가볍진 않지만 무겁지도 않기 때문에 무난한 사이즈로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 밖에 신경 쓸 물량이 추가적으로 없다라는 거 그래서 공목 구조가 심플하고 좀 좋다라는 거 장점이고요 근데 사면은 공목과 산정에 있어서는 의견이 조금 갈릴 수가 있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비교기업으로는 영화테크, 유니테크노, 대동기업 자동차 대표 부품주들을 선정을 했고 이들의 평균 PER은 20.34배로 계산이 됐습니다 근데 회사가 충분히 현재 수익을 잘 내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추정 순이익을 기반으로 공목가를 산정했더라고요 로봇이나 친환경차, 스마트 방산 요런 쪽에 성장 기대감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 이해는 하는데 약간 욕심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25년 추정 순이익을 현재 가치로 땡겨올 때 적용한 할인율을 보면 15%로 낮은 편이라는 거 보통은 20에서 25% 정도가 적용이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149억 원을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 28,685원을 산출을 했는데 아무래도 25년 추정치를 너무 공격적으로 잡았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더 세부적으로 매출 추정치를 살펴보면 현재 회사의 성장축이 되고 있는 부품들 매출 성장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해놨거든요 현재의 주력 제품들 근데 기타로 잡힌 부분 요게 전기차 관련 매출인데 이 부분의 성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타 부분만 또 세부적인 진행 상황을 살펴보자면 사업 진행 상황 대부분은 파일럿 테스트나 프로토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토 단계는 고객사가 시제품 제작을 위해서 부품사를 선정해 둔 상태를 얘기합니다 순조롭게 진행만 된다면 수주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고객사의 계획 철회나 양산 축소 부품사의 개발 실패 등의 리스크가 중간중간에 생길 수가 있고 또 프로토 단계에 참여한 경쟁사가 많으면 성공을 해도 물량을 나눠 가질 위험까지도 있습니다 파일럿 테스트는 프로토 단계에서 시제품이 완료되고 양산 조건에 맞춰서 생산을 테스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나마 수주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는 있겠고요 아무튼 보시면 프로토 단계에 있는 제품 예상 매출을 일괄적으로 고객사 양산 계획의 70%까지 다 잡아놨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인 산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어그러질 확률도 있다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봤을 때 로봇 분야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좀 공격적으로 잡았더라고요 매출 추정치를 네 이렇게 공격적인 추정치 기반으로 주당평가가액을 산출을 한 건데 거기에 적용된 할인율 마저 30.28%에서 12.93%로 낮은 편이라는 게 좀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가 미래 사업 성장성에 초점을 맞춰서 밸류를 좀 높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욕심이 좀 담겨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욕심으로 가장 득을 보게 되는 곳은 상장 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이더라고요 21년 11월 6일에 39만 주 가량을 취득했는데 주당 취득가액이 7,679원입니다 이런 부분이 좋게 보이진 않았어요 누가 봐도 투자자들을 위한 공모가 산정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 좋은데 공모가 산정이 조금 아쉬운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수급이 약간은 꺾이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미래 추정치 기반의 공모가 상장일의 수익률이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과거에 보여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내용 한 장으로 정리해 봤으니까 보면서 다시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고요 유통 물량의 장점 기술과 품질 경쟁력 실적 성장세 높은 영업이익률 또 로봇과 방산 분야의 성장 가능성 요런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한다면 수용예측에서 공모가 상단은 또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3월 공모주 중에서는 실적이 가장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여기에서 또 상단을 초과해 버린다면 기대 수익률을 조금은 적당히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면 청약 2일차에는 오상헬스케어가 상장을 합니다 오상헬스케어의 성과가 좋다면 사면도 매우 공격적으로 좀 참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 마무리할게요 총 50만 주가 배정됐기 때문에 균등 물량은 25만 주가 되겠고요 아마 균등은 또 추첨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한투의 50% 일반 등급은 80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한데 상단 기준 증거금 1억 원입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고요 공모가 확정되면 다시 계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요일 예측 결과는 3월 11일에 발표가 됩니다 그때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날씨가 굉장히 차다고 하니까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엔젤로보틱스 미리보기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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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